아 여기 구리인데요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 어 이거 시장이라 확실히 손님들 많네 국물 떡볶이 유명한 집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 국물 전대 국물 떡볶이 또 좋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이렇게 많아 국물 떡볶이 잘못 왔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시간을 우리가 잘못 왔다 시장 장동건이에요 아 그거요 시장 소독이 깬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저런 시간입니다 저 떡볶이 먹어야지 여기 국물 떡볶이 명에 가서 왔는데 국물 떡볶이 하나 하고요 찹취주먹밥 국물하고 단물이 모든 셀프입니다 아 셀프에요? 아 예 아 우리 셀프 좋아하죠 뭐 어쩔 수 있으니 단무지 가지러 갔다 가야지 원래 셀프에요 맞아요? 아 나는 특별히 시키는 거라고 뭐 반찬이 이렇게 많아 맛있어요 떡볶이? 네 더 시켰어요 정확하게 알죠? 네 너는 다 드실 수 있어요? 그럼 여기가 귀여우신데요 즐거웁이